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의 총회 김동연 이사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얘기 저희가 아마 2019년인가요? 그때 한참 간론을박이 벌어졌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는 전임 도정이었는데 무산이 됐었습니다. 무산된 것은 도의회에서 무산을 시켰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도의회가 그 부분을 공론화한다고 합니다. 주체가 바뀐 상태에서 다시 재추진이 되는 건데 내용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인용 도정에서 2019년 7월에 관련 조례가 발의됐는데 그때 당시에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보류를 시킨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음 의장 때는 상정은 됐는데 거기서 부결을 시켰었고 다루려고 했던 것이 공영버스 관리,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도시설 등의 총 4곳을 담당하는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었는데 관련돼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덧붙이면서 도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도의회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를 하네요. 우리 제주도의 도민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문화된 공단이 관리를 한 것이 그게 왜 나쁘지? 이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논의가 시작되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일단 전문화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추진하는 시설 공단은 그 두 가지로 좀 줄였습니다. 하수와 환경 쪽으로만 줄였고요. 지금 담당하는 건 공직사회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단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결국은 이제 우리 제주도의 쓰레기와 하수 문제, 특히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수와 쓰레기 문제와 관련돼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죠. 그걸 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이 환경문제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건 다져봐야 되고요. 기관을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인력운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인력운용. 특히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의 과정이나 협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작 일할 사람들이랑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운영계획까지 포함해서 운영방안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돼야 되지. 그냥 공단이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의 논쟁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직사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걸 추진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이걸 맡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순환보지가 아니냐. 한 부서에서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다 기피하는 부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 연속성도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독립된 이 일만 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면 전문성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어도 도정과 대주도의회가 이 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는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든다는 측면에서 더 방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효율적인 점이 있는지를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지금 이 논의를 하는 이 시점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의 승계 문제나 거기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이 되겠죠. 심지어는 군인들도 요새는 용병 써가지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약간 위험한 얘기. 박은어까지 가면 안 되고요. 그거는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르고요.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민간에 위탁해버린다. 오영훈 지사도 장기적으로 그게 낫다고 하는데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 과연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비용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매몰돼 버리면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도민들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몇 년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것이라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공적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만약에 생긴다면 쉽게 말하면 적자 운영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예산이라고 한다면 누가 직접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뭘까 거기에 더하셔서 그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본질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재방송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재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는가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거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공청회도 하긴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보죠. 그냥 먼저 얘기하고 공청회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공청회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주입을 하겠다는 그런 오해도 오해도 살 수 있어요. 주입이 아니라 도의의사처도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도시개혁과 문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도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럼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것이냐 공단이 필요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렇게 경우의 수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그 경우의 수를 줄여버리고 공단 만듭시다라고 해버리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원래 당초 애초의 계획은 총 6개 분야였답니다. 원희농도적 때 그런데 거기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4개 분야로 줄였거든요. 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도시설 중에서 지금 환경과 하수도시설만 또 이번에는 또 2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영버스와 주차시설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 듣고 있자니 이것도 공단 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맞나요? 지금 이 각 사업 분야가 정말 돈을 벌 수 없는 사업 분야일까?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분야라고 봐요. 다만 돈을 번다는 게 아까 공단의 취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 분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도 필요할 것이고 그 창의적인 발상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공단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기본적인 소명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도민의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 이런 공단이 저는 왜 안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산 변호사님 잘하셨는데 공공성이라는 측면이죠. 환경이나 쓰레기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건 누구나 알아요. 공공적 관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효율성 전문성에 매몰돼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지금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은 공공성도 담보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알까요? 제가 실제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광명역에 있는 주차타워 운영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벌 것 같으니까 다 달려들어요? KT에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 전문 영어 많이네요. 먹어버렸군요. KT에서. 어쨌거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단순하게 적자를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도민 서비스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변호사님이 갖고 계신 거고 박사님께서는 이게 말이 좋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요. 우영훈 지사가 저번에 의회에서 한번 장기적으로는 위탁 운영이 옳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창권 환도위원장이 이전 공단 형태와는 다르게 환경 및 하수도 시설만을 대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테이블에 올려놨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테이블에 올라온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가기까지는 계속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지금 같은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전망대 오늘 함께하셨고요.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